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세층권 김태희 선임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쉬운 업종들 많은데 왜 바이오 제약을 맡으셔서? 네, 보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요. 재미있어요? 네, 전공을 또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 전공을? 약 아니면? 생명과학 전공했습니다. 생명과학.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좀 공부해보려고 준비해오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냥 일단 따라가서 좀 들어볼게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하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처음에 소개하셨던 것처럼 일본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까지 한번 최근 업황 그리고 투자 분야 그리고 최근 기술 트렌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빨리 됐죠. 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제약산업이 빨리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일본 제약사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었고요. 200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32 제약사를 보시면 그중에 10개가 일본 제약사였어요. 네, 그만큼 일본 회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었던 게 변하고 있는 일본 제약산업에 대해서 일본 업체들이 잘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가 인하가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들도 계속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정체하다 보니까 일본 상위자들, 다케다나 다이치, 산교 이런 제약사들이 성장률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했고 오피마진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약간 인하 내지는 그런 기업쳤나 봐요. 시장은 안 커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신약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정도 계속해서 좀 주가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2015년, 16년에는 그 당시에는 상위 30개 중에서 4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글로벌 30 중에 일본 업체는 4개 뿐이더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일본의 상위 1, 2위 업체들이 돌파구로 찾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ADC라는 기술을 돌파구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다케다는 세포치료제, 최근에 카티나, 카NK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ADC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보시면 보통 세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ADC는 1세대와 2세대의 장점만을 묶어놓은 2.5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케미카라 함재, 세포독성 함재라고 해서 독극물이죠.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은데 부작용이 심합니다. 2세대는 항체, 표적 함재라고 해서 암세포를 스페시픽하게 찾아가요. 그래서 부작용은 되게 낮지만 그만큼 효과도 살짝 떨어지고 내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ADC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입니다. 그래서 2세대인 안티바디와 1세대인 드럭을 묶어놓은 2.5세대로서 약간 장점만을 취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세포를 찾아가는 거는 앞에 있는 항체가 찾아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뒤에 붙어있는 1세대인 톡신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낮추고 효과는 되게 높여준 그런 2.5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치산교가 개발한 약물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보통 유방암 걸리시면 병원 가서 허셉틴이라는 약을 많이 맞으세요. 그래서 이 허셉틴이랑 같은 타겟을 하는 건데 보통 항암제는 임상평가를 할 때 반응률이라는 ORR이라는 지표를 많이 봅니다. 반응률이라는 거는 암세포가 3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말해요. 그런데 이 다이치산교가 개발한 에너투라는 약이 ORR일 무려 61%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61분 정도는 이 주사를 맞으면 암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통제율이라고 해서 이 ORR에다가 안정병변, 암이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은 스테이블한 상태인 것까지 합치면 무려 97%까지 나와요. 와, 뭐 치료제네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R이라고 완전 관해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3% 나왔을 때 정프로님이 암세포가 CR만해져서 CR이냐고 하시는데 이게 컴플릿 리스판스라고 해서 완전히 반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투라는 약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위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약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엔허투. 엔허투. 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가 보통 위암 환자분들은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1세대의 이리노테칸이나 파클리탁셀 약을 맞으시는데 이 약들의 반응률이 12.5%입니다. 그런데 에너투를 맞았을 때는 위암에서도 43%까지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약이고 이 약을 아스트라제네카가 8조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사갔어요? 네. 라이센스 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도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기술 이전되면 상당히 크게 된 거고 정말 큰 경우가 1조에서 1.5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8조에 가져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재미없었던 다이치상교 주가가 최근 3년 동안에 5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사간 건 언제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간 건?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네. 이게 성과가 나올 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5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약 하나에 대한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 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라이센싱 아웃하고 이제 계속해서 적응증 확대가 되는 겁니다. 마이스톤 버는 건데 그것만 해도 큰 돈이다 이거군요. 네. 이거는 그럼 다른 암에도 다 통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보통 허투가 발현된 환자분들의 이 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방암, 위암 이렇게가 메인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승인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유방암은 좀 적용되고 있고 그러면 위암도 치료제로 쓰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가 주가 상당히 좋았고 일본에 1등하는 회사가 다케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선택한 거는 카티라는 의약품인데 이 카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가장 핫했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트. 네. 카티. 카티. C-A-R. 가운데 바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디를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10조씩 주면서 M&A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바티스, 길려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한 5품목 정도가 출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이 약에 많이 관심을 갖냐라고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이 반응률, 아까 말씀드렸던 ORL이 거의 80%씩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카티가 나오면서 지금은 백혈병이 완체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평가까지도 받습니다. 이것도 승인받은 거죠? 네. 받았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들여오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약이냐면 환자 몸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피를 뽑아서 이 피 중에서 T세포만을 골라낸 다음에 이 T세포에 아까 보셨던 표적함제, 2세대인 항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6시 방향 보시는 것처럼 저 Y자 모양의 더듬이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배양해서 다시 환자 몸속에 넣어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잘 싸워요? 네. 맞습니다. T세포도 암세포를 찾아가고 항체도 암세포를 찾아가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효과가 더 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이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닷게다가 지금 이거를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닷게다는 전통 케미칼 제약사였는데 지금 닷게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케미칼 의약품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카티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케미칼 의약품은 알약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고 이거는 바이오 의약품이라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통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항체 의약품이나 아니면 호르몬 주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를 그냥 수액으로 만들어서 T세포들을 좀 더 강력하게 계량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뇌혈액을 뽑아서 거기에 이 약을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치료하네요. 그러면 이걸로? 네. 일단은 백혈병 혈액암 쪽은 상당히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는 이 두 회사의 R&D가 꽤 괜찮고 회사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돈 벌 파이프라인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1, 2등 업체들을 돌파구로 삼은 게 바로 카티랑 ADC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회사 언급해 주신 김에 그럼 이 회사들은 투자 대상으로 보자면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늦었어요? 뭐 어때요? 네. 다이치 상격은 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PI를 10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이 애노트에 대한 가치를 지금 좀 현재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 1상 2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나 밸류에이션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카티가? 네. 아직은 그럼 승인을 못 받은 얘기인가 봐요? 네. 근데 카티 같은 경우는 워낙 효과가 좋고 미국에서 5푸목 정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 임상 2상 결과를 가지고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될 수가 있고요.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서 23년도에 출시할 거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약만 갖고 있으면 혈액 뽑아서 집어넣는 거니까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건 그건 배양 기술 자체가 기술이다 그러던데. 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일단은 T세포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T세포에다가 항체를 심어주는 기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암세포에만 발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세포에도 발현을 하고 있으면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약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양 기계를 팔거나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제조설비 지금 나와 있는 카틴은 환자의 피를 뽑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빅파마들을 다 각국에 생산시설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남아 생산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 피를 보내면 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그렇군요. 일본은 이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통 제약사들이 잘 대응을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도 일본과 상황은 비슷했거든요. 약가이나 계속해서 있었고 정부 정책, 리베이트 규제라든가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들도 처벌한다라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그래서 국내도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나중에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제약사들, 케미칼 전통 제약사들도 매출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 중반까지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평균의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한미약품 정도로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2014년과 2015년 그때 신약 개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영업 적자도 나오고 해서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 한미약품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1년 만에 조단이 기술일전 4건을 했다라는 거죠. 파트너도 얀센, 싸노피, 로쇼 상당히 다 좋았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2015년 한 해에 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딱 10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미약품 기술일전 5개 중에 4개가 깨졌기 때문에 좀 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싸노피, 베린거, 얀센 이런 일라일리까지 최고 전문가들이 1조 원의 기술일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수백억 정도로 이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깨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지금도 그냥 통계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약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는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계약주들은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의약품도 주가를 아웃포폼하지 못했어요. 언더포폼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간 게 바이오 종목들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40배 이상 올랐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의약품 지수를 크게 아웃포폼했고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동안에 8배에서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히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스피 의약품이나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R&D 투자 바이오 쪽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위 제약사들이 1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전통 제약사들이 그리고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매년 창출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바이오 업체들 시가총액을 보면 바이오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LB, 알테오제는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고 제넥신 2.1조, 셀리버리, 박셀바이오 다 조단위 시가총액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업체한테 요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조 매출에 몇백억 영업이익이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해서 나중에 좀 더 장기 성장성, 좀 더 큰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 투자 그리고 바이오 투자는 확실히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기대감을 그럼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까? 이게 다 다르죠? 파이플라인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네, 양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약의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가 좀 큰 약 그리고 특히 항암제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추정할 때는 전체 시장 규모의 이 약의 경쟁력을 임상 데이터나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과연 마켓 쉐어를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추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계산해 줘서 이 약의 가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라이센스 아웃 확률이겠죠? 임상 성공 확률이라는 게 끝까지 가지는 못할 테니까? 그런데 SK바이오팜을 보셔도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임상 3상 끝까지 한 다음에 팔고 있는 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해 주는 확률은 성공 확률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 있는 약이 출시될 확률은 10%고 2상에 있는 약은 15%, 3상은 50%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해 주고 이 약의 가치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일단 가치 계산을 하려면 임상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약들은 임상 2상에서 사람 대상으로 효능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와야 뭔가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붙어서 환자 대상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임상 1상 결과만 가지고도 효과를 짐작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되게 어렵네요. 가치평가하기가.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게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ORR이나 CR 반응률과 완전 관외율이 퍼센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생존기간입니다. 결국은 이 약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보다 환자가 얼마 정도 더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존기간 같은 경우는 개월 수로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일 좋은 약이 생존기간이 5개월인데 내가 개발한 약이 8개월, 9개월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되게 비교가 명확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케팅 하느냐, 그리고 부작용 이슈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효능이 가장 중요한 팩터이긴 합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신약 만드는 회사는 아직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로 치면 생산대행 같은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ADC 기술을 셀트리온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개발 시작하겠다?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개발을 들어갔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대행 생산해주는 업체이고 그 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시밀러를 개발해주는 회사인데 로직스가 신약 개발에 관심은 상당히 높고 이미 일본 제약사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한 품목이 있긴 합니다. 둘 다 좋은 회사인 것 같기는 한데 좋은 주식인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1등 회사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속도전입니다. 어차피 시밀러는 카피하기이기 때문에 효능과 부작용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출시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품목들이 첫 번째로 출시가 됐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오 CMO 1등 회사입니다. 그래서 2등, 3등이 베린과 엥겨라임과 론자라는 유럽 회사인데 이 두 회사들이랑 격차가 상당히 클 만큼 압도적인 1케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장기 성장성이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할 때는 현재 가치의 PER 몇 배 이렇게 봅니까?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보통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 흐름법,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평가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통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DCF를 많이 쓰고 셀트리온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 가치 평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PER로? 요즘은 PER 어느 정도예요? 그 회사가? 1년 뒤 거 예상해서 붙이면?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통 40배에서 60배, 70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은 그렇게 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PER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오긴 합니다.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합당하게 하려면 앞으로 성장성을 많이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네, 성장성이 얼마나 높으며 이 성장성의 가시성은 얼마나 높은지 네, 이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설비가 계속 풀 캡파 돌아가는 것만큼 계속 주문도 들어올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도 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가정인 거죠? 네, 그래서 1, 2공장 같은 경우는 벌써 풀 가동이 되고 있고요. 3공장 가동률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장도 사실 올해 가동률을 거의 시장에서는 5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좋고 코로나 치료제 수주 받고 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100%를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공장이 1, 2, 3공장만큼 큰 공장을 짓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반영된 그런 캡파. 시장 수요는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바이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신약 계속 나오고 시밀러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제조 기술은 뭔가 기술 격차가 꽤 있어서 그게 이제 시장 커지면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 분야인가요? 네, 바이오 시장 좋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 큰 업체가 직접적으로 뛰어든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베린거 인게라임과 론자 1, 2등 탑티어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해가고 있었거든요. 일단 기술력도 필요하고 공장 지으려면 워낙 큰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쉽게 늘어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금, 자금 필요하다는 게? 네. 중국은 그런 거 할 생각은 아직 안 합니까?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인 케파 측면에서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결정을 낼 만한 업체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해서 가능한 건데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돈 넣는 건 또 이제 그건 결정의 문제잖아요? 반도체처럼 기술이라면 돈 넣어서 될 건 아닌데 그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이게 그냥 돈 넣어서 설비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물론 저보고 하라고 하면 돈 줘도 못합니다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만 있다고 다 되는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삼성의 그런 계열사 삼성전자나 엔지니어링 같은 데서 공장 짓는 데 큰 부분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 전부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가 세워지기 전부터 삼성에서는 이 바이오 쪽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영향도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미국은? 네.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빅파마들이 성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은 더 심한 게 특허 만료가 되면 그 다음 해에 매출액이 반통하기 나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5분의 1통하기 납니다. 워낙 약가가 비싼 와중에 인도의 재내력이 상당히 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빅파마들의 성장이 더 잘 안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한 자릿수 초중반의 성장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가 자꾸 만료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리어드나 BMS 아니면 바이오 같은 업체의 PR은 9배에서 10배밖에 안 돼요. 그렇다군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빅파마보다는 중소 바이오텍 정말 좋은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가 모여있는? 네. 바이오 ETF를 추천을 드리는데 리스크들 줄이는 측면도 있고 미국에는 정말 좋은 바이오텍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묶어서 포함하는 그런 바이오텍이 있어서 저희는 두 개를 추천을 드려요. 네. 첫 번째는 XBI라는 XBI? 네. ETF인데 보통 다른 바이오 ETF랑 다르게 XBI 같은 경우에는 중소 바이오텍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길리어드나 바이올, BMS 이런 업체가 없고 최근에 주가 작년에 텐베거였죠. 모더나 그리고 크리스퍼 기술 그다음에 DNA 지오제, RNA 지오제 이런 작은 바이오텍들이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시총 비중이 아니라 종목마다 같은 비중으로 10%, 10% 이렇게 10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 보통 M&A가 많이 되는데 그때 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이 되는 ETF라고 보고 있고요. XBI? 네. 두 번째 말씀드리는 ETF는 개념 ETF입니다. 제가 욕한 건 아니고요. 개념은 인간 개념 프로젝트 할 때 유전체, 지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 ETF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퍼라던가 DNA, RNA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일룸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념 ETF 티커가 GNOM입니다. GNOM? 네. GNOM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요. 둘 차이는 별로 없어요? XBI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유전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 종목까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GNOM ETF는 유전체에 좀 특화된 그런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좋은 줄은 당연히 알 테니까. 신약 개발 능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로도 괜찮습니까? XBI나 GNOM ETF가? 네. 작년에 좋고 올해 초까지 좋았다가 최근에는 주식 시간 약간 불안정하면서 아무래도 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성장 종목들이 성장도 좀 조정받았죠.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어때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요. 미국은 워낙 좋은 바이오텍이 많기 때문에 ETF를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은 개별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 개별 종목은 베이진이나 준시, 이노벤트 이런 바이오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텍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텍이 ETF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워낙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이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이런 업체들이 많은 신약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네. 돈이 웬만해요? 투자도 많이 받고. 아, 증자에서?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케미컬, 바이오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면역항암제 그리고 이중항체 이런 것도 하고 면역항암제 내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키트루다처럼 PD1, PDL1 말고도 렉스릴, 팀스릴, 티짓, 옥스포리 이런 다양한 신약 개발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거의 하나하나 ETF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믿을만 하냐 중국 데이터가 믿을만 하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명이 레전드 바이오텍인데요. 이 회사가 카티를 개발을 했는데 반응률이 100%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응률 100%는 노바티스나 길리어드도 못했거든요. 한 8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카티를 했다는 건 아까는 몸속에서 피 뽑아서 약 집어넣고 다시 넣는 건데 집어넣는 약을 중국 회사가 개발한 겁니까? 그래서 반응률이 100%가 나왔고 이 데이터를 보고 존슨앤존슨이 큰 금액을 주고 이 약을 사갔어요. 그때 저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 모두 J&J가 속아서 사갔다. 존슨앤존슨이? 네. 저거 분명히 100% 안 나왔을 건데 데이터가 잘못된 걸 거다. 확인도 안 하고 사갔을까요? 돈 내고 사는데? 네. 그런데 그게 중국 데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확인했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때도 반응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반응률이 100%라는 건 부분관에든 완전관에든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든 그거 셋 중에 하나가 다다. 네. 암이 이 카티를 맞으신 분들이 다 암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정확했고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데이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 말고도 최근에는 화이자, GSK, 머크, 노바티스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이노벤트, 준시 개발하는 회사죠? 네. 다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 추천해주신 XBI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니까 돈은 못 벌고 계속 적자일 거고. 네. 그런 회사가 오히려 투자하기 마음 편한가요? 그냥 그런 회사도 꽤 높은 주가에 거래될 텐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바이오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 있지 않습니까? 국내. 네. 뭐 HLB, RTE우젠 다 조단이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다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적자 난다라고 해서 이걸 좀 뭐 폄하하거나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긴 아닐까. 당연히 연국에 보니까 적자는 날 텐데 어떤 회사는 적자 났는데 시총이 1조 원이고 어떤 회사는 적자인데 시총은 1천억 원이고 네. 어떤 회사는 3조 원이면 셋 중에 뭐가 저평가되어서 투자하기가 괜찮은 회사인지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단순히 시가총액 숫자로 편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보고 약의 시장성, 효능, 부작용, 파트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를 예를 들면 XBI 같은 걸 사면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당연히 이 안에서도 개발 잘 되는 회사가 있을 테니까 개발이 확인되면 주가는 오를 테니 이제 그거를 더 그 폭을 먹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좋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XBI 주가 수익률이 S&P나 나스닥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오텍들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들어간 그 회사들보다도 주가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저는 다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의약품은 당연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니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항상 투자하다 보면 그런데 이미 반영됐거나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걸 뭘 보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머뭇머뭇하다가 항상 못 사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ETF를 말씀을 드려요. ETF라는 게 주식 종목의 세트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운용하는에 따라서 종목 비중이 되게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XB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있고 액티브 ETF예요? 네. 그 안에서 구성 종목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모더나 바이오텍 그리고 최근에 아두카노맙 치매치노제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고르는 눈이 있는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 ETF군요. 그럼 그냥 그건 그분 눈 믿고 가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기랍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다 주셨는데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가 나름 좀 저평가인 것 같다 이거는 이거는 좋긴 한데 주가에도 꽤 반영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중에서도 어디 하나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역시 R&D 수준은 미국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일본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뒤처졌어요. 그래서 바이오텍이 딱히 추천드릴 만한 회사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 다음에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네. XBI, 지놈 ETF와 베이징 이노벤트, 준시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중국은 뭐 우시바이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항서제약? 뭐 이런 회사도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관심 종목에서 빼신 이유가 있어요? 아 오늘은 그 신약으로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우시랑 항서제약도 계속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바이오 쪽 이런저런 설명들 꽤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게 설명 잘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듣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잘 공부해서 좋은 투자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세 증권의 김태희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의 최근에 신약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업체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